아... 이건 그냥... 진짜... 이건 뭐예요? 아, 불안하다, 뭔가. 아, 아예 안 냈구나. 응? 아, 뭐가 또... 대출! 그동안 민납 금액에 대한 통지서, 압류 이런 관련된 통지서들입니다. 도시가스 못 냈어? 아, 뭐 렌탈 쓰나 보다. 공가금 안 넣은 거네. 수입이 없었으니 뭐 어떡해. 520만 원 민납. 아, 너무 많다. 당장 안 내면, 뭐 압류가 들어온다던가, 아니면 통장이 정지된다던가, 일상생활에 지장이 줄 수 있는 더 큰 돈들이 있어서, 그것부터 막고, 내려다 보니까, 남은 여유 금액이 없어서 자꾸 밀리는 것 같습니다. 응? 더 큰 빚? 뭔데? 뭐가 더 커? 이거보다 더 큰 빚이 있다고요? 아, 진짜... 갖고 왔던 그 대출 상품이 변동금리여서, 금리가 오르고 연체가 되면서... 대출 받았을 당시 56만 원 정도였던 이자가 두 배 이상 확 뛰어서, 달마다 100만 원에서 130만 원 정도 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6월에 이사 와서부터 현재까지 1년 동안 쭉 내지 못해서... 한 번도 못 냈대요. 쌓인 대출 이자만 1,400만 원입니다. 이자만 1,400만 원이에요? 아, 어떡해 이거? 아니, 그러면 저 정도로 못 내면 압류 같은 거 안 들어와요? 아, 네. 밀린 연체금이 보증금에서 깎이는 형식으로 알고 있거든요. 원래 이자가 좀 많이 벅차가지고, 집을 빼려고 했었는데, 집주인한테 전화를 했는데, 갑자기 없는 번호라고 뜨더라고요. 그래서 집주인 초본을 뗐는데, 이제 거주지 불명자로... 네. 전세 사기야... 전세 사기당인 거야? 네. 야, 이거 극단의 조치가 필요하네. 중고차 캐피탈은 친구들이랑 다 같이 가서, 홍보로 그냥 끌고 왔었고, 전액 캐피탈로 껴서 갖고 와서, 저의 빚이 600만 원이 생겼습니다. 저희 부부가 갖고 있는 빚은 총 3,820만 원입니다. 3,820만 원? 아, 진짜 너무 크다. 이거는... 17만 원 밖에 없어? 지금 상황이 너무 심각하니까, 힘든 것 같아요. 일을 아예 안 했을 때 같은 경우에는요, 양육수당, 부모급여, 그리고 그 외에 거는 이제 장모님께서 달달이 한 4,50만 원씩 용돈을 주셨습니다. 부모님하고 연락을 끊는 거 아니었어요? 집 나가고, 아빠랑은 이제 연락을 아예 끊었었고, 엄마랑은 간간히 연락하고 지냈었는데, 엄마가 아빠도 많이 변했으니까 한번 만나봐라. 그래서 만나서 화해하게 됐어요. 아, 다행이냐 그래도. 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아기 맡기려고 하는데 혹시 자리 티오가 남았을까요? 뭔데? 아기 맡기는... 당장은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아... 어린이집도 요새는 저렇게 막 알아보고 해야 돼요. 꽉 차가지고 자리가... 티오가 안 나면 못 들어가요. 민찬이를 어린이집에 보내고, 제가 일하는 게 낫겠다 생각을 해서 알아봤어요. 아, 돈 벌려고... 일단 남편이 열심히 벌어오는 것도 알기는 하지만, 오빠도 일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아직 믿음을 못 줄 것 같아요. 아... 또 그만둘까 봐. 못 믿는 거지. 어... 과거 행동이 있으니까. 못 해고 싶어. 네, 늦은 시간에 감사합니다. 네... 착잡하기도 하고, 좀 답답하기도 하고... 아, 우리 남편 일 열심히 하고 있나? 손 가방이에요. 어, 의장 가나? 출장? 캐리어인가? 에이, 에이, 에이. 으! 김태현 씨. 김태현 많이 하세요. 누구야? 집에서 같이 사는 거야. 김태현 씨. 볼링장? 차가 막혔어요. 아, 볼링... 차가 막혔어요. 아, 너무 늦었어. 차가 막혔어요. 퇴근할 때쯤에 용근이한테 연락이 와서 애들끼리 볼링 한 번 치자 해가지고 제가 퇴근하자마자 볼링장으로 갔죠. 왜 이렇게 늦게 왔어? 아, 너무 늦었어. 빨리 음료 사. 응, 음료 사. 딱 사, 빨리. 갑자기? 나 음료 사. 누구인데? 나 망고 스무디. 안녕하십니까. 저는 태아 3년 지기 친구 강동수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태아 3년 지기 친구 환덕선이라고 합니다. 친구? 사이가 저렇게 좋아? 요즘 들어서 진짜 거의 매일 만날 정도로 많이 만나는 그런 친구들이에요. 매일? 왜 이렇게 자주 만나? 대짱이 맞네. 일단은 이거 딱 놔두고 자, 음료수 사자. 그래. 늦었으니까 뭐. 늦었잖아. 안에는 지금 애가 타고 저러고 있는데 음료수도 본인이 샀어요, 태아 씨? 아니. 너무 낙천적인데요? 나 몸만. 오케이. 일상하던가? 오늘 차가 닦고 와서. 설마. 내 12,000원 드릴까요? 냈다 갖고. 지금 본인이 카드는. 와. 카드 카드 카드. 카드 카드. 카드 다 받았어, 아직. 친구들이 어떤 부탁을 하든 저는 다 들어준다라는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어요. 제가 먼저 할게. 빠졌다. 나이스 커터. 나이스 커터. 나이스 커터. 나이스. 나이스. 자주 친다고 하기엔 너무 못 치는데. 뭐해? 어떻게 되나 보자. 네. 자세가. 자세 좋네. 어. 음룡이 제일 친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진 않는데 주변 애들이 항상 제가 제일 잘 친다고 해기는 해요. 자주 친하고 있네. 오오오오오. 아니, 소리가 안 들리잖아, 공을 칠 때. 친구들이랑 차이가 많이 나네. 진짜 잘 치네. 오, 잘 치네. 이미, 이미 졌는데? 맞아, 우리 전이력 상실해. 그렇지. 에이, 저기 우기는 친구들이 있어. 근데 해줄 거 같아. 그래가지고 결국은 게임비를 내게 되네. 100점. 80, 80. 그냥 100점 하자. 저거, 저거. 이기면 돼, 이기면. 지면 내가 체험 짓게. 집을 책임져야죠. 일단 그럼 치자. 내가 체험 짓게. 그냥 치자. 우구나, 진짜 우구나. 태아야! 왜 불러! 태아야! 태아야, 태아야. 여기 봐봐. 태아야, 태아야. 여기 봐봐. 코가 있어요. 일단... 일단 갔다 올게. 아니야, 계산해봐. 애들이 너무 많이 줬어. 갔다 올게. 계산하러 가는 거예요? 아, 미치겠다. 그때는 그냥 제가 퍼주는 성격이다 보니까 제가 친구한테는 친구한테 그냥 내가 먼저 결제할 테니까 나중에 줘라 하고 또 안 받는 그런 성격이기도 하고 안 받는다고요? 밥을 산다거나 아니면 볼링장 갔을 때도 그냥 내가 낼게. 이런 식의 성격이었죠, 제가. 아니, 자기 코가 석자인데. 48,000원. 네. 48,000원인데. 음료수까지. 감사합니다. 네, 영수증 챙겨주세요. 왜 그래요? 자, 가자. 어머, 어떡해. 파악이 좀 아까워. 시간이 너무 힘들어. 그럼 PC방 우리 하나 쏠게, 가자. 하... 설마 또 PC방을 갈까? 오늘 벙커 다 쓰는 거 아니야? 벙커 다 쓰는 거 아니야? 덕산이 맞지. 아, 왜? 아, 진짜. 아니, 되겠냐고. 뭐야? 뭐야? 첫 번째 봤다. 뭐, 집에 PC방 얘기하는 거야, 지금? 집에 데리고 왔다고요, 친구들은? 아니, 아니, 이거 두 번째 봤다. 나야. 집 PC방. 아, 뭐해? 뭐해? 아, 브런지는 좀 저러 가자. 애들은 뭐 나가서 놀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일단은 와이프한테도 연락이 많이 와 있으니, 일단 집으로 가자 얘기를 하게 되었어요. 하... 놀자고 하니까. 지금 전기세를 못 내고 지금 다 밀려 있는데, 공과금이 밀려가지고. 오, 저기 와서 저기를 전기 안 들어? 뭐지? 뭘 보는데? 어머! 와, 저렇게 되는구나.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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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웃음밖에 안 나옵니다. 헛웃음이죠. 아, 당연하죠. 친구들... 아, 애기 있어. 아, 애기 있어. 냄새 나와래. 동생 지진. 치워 이 새끼야. 아내가 해탈하겠다. 애기 있어, 애기 있어. 얼었네, 얼었어. 너무... 와이프의 표정을 딱 보는 순간. 난 이제 죽었구나. 이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아... 짠하다. 완절부절, 완절부절. 왜, 이럴 거면서 왜 그랬을까. 왜 데리고 왔는데? 가. 할 말이 없지, 뭐.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다. 그냥 친구라도 있고 싶은 거지. 근데 아프다 했잖아. 그, 그치. 하... 아프다고? 몸이 안 좋은가 보다. 오빠. 어, 왜? 나 배가 너무 아파서 약 좀 사다 줄 수 있을까? 배가 아프다고? 알았어. 아, 진짜 힘들겠다. 심지어 아픈 아내를 만약에 집에서 친구를 데려온다니 왜 말이 되냐고. 아, 속다. 아... 나가, 나가서 데려. 뭔데? 야, 야. 다 왔어. 오! 이야... 그래도... 이야, 참... 미워할 수만은 없는... 진짜... 알았어. 알았어. 그러니까 나가서 놀아. 응. 아휴, 뒷걸이야. 아휴, 뒷걸이야. 아휴, 뒷걸이야. 아휴... 일단 제가 전화로 아프다고도 얘기를 했고, 약을 사다 달라고 한 걸 알아서 저를 신경 써 줄 줄 알았는데, 어떻게 저렇게까지 행동하지? 진짜 대단하다. 약간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대단하다 진짜. 일단 약은 전달해 주자 하고 약을 전달해 줬는데, 일단 나가 이래가지고 저는 또 아, 일단 나가야겠다 하고서 나간 그런 느낌이었죠. 이제 친구들한테 집에 가라 해야지. 오늘 나는 안 될 거 같아. 이렇게 얘기해. 이제 가야 돼, 너희들. 그건 아니야. 어, 일단은 나가 있으라고 했으니 친구들이랑 있는 시간은 친구들한테 좀 신경을 써줘야겠다는 생각이 컸던 것 같아요. 포인트가 진짜... 포인트가 잘못... 입 뺀 날 언제야? 그냥 가. 제발 군대로 가. 뭐 먹고 싶은 거 있어? 낙타? 나무가. 그러면 그냥 간단하게 김치전 먹자. 김치전으로. 김치전 해주면 될 거 같아. 김치전이 간단하니? 어? 어? 어, 어이가 없네. 김치전. 우리 화나게 하려고 일부러 이러는 건가? 어이, 진짜. 뭐 갈아입은 짓, 싣든지 둘 중에 하나 하고 있어. 뭐야, 어떻게 저럴 수 있어? 하숙집 주인이니까. 아, 포탑 때리지 마. 때려야지. 평화롭게 가자, 평화롭게. 저걸 또 하고 있어, 김치전을? 아, 진짜. 일단 일을 끝나고 온 것도 맞기도 하고, 친구들이랑 다 같이 노는데, 괜히 앞에서 너무 눈치 보면서 뭐라 하면 저희 남편도 같이 눈치를 볼 거고, 그렇게 쌓여주는 분위기도 싫고, 기죽을까 봐 그냥 해준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남편 체면을 세워주려고 저렇게 한다고요? 김치를 갖다 집어 던져야지. 김치 싸내기. 김치전을 왜 해줘. 그럼 김치 싸내기. 아, 이 사람이 자기 탈자를 힘들게 하네. 근데 문제는 오래 못 가요. 저거 쌓이거든요. 그렇죠. 맞아요, 오래 못 갈 거 같아. 오래 못 가요. 아내가 너무 착해. 야, 나 이거 뿌려줘. 어느새 하고 있네, 여기도. 여리 때리고 있어, 여리 때리고 있어. 남편이 기가 죽는 게 아니라 기 죽은 척을 하는 것 같아. 간다! 나이스. 먹을 거 없어, 먹을 거? 아, 젤리 있다, 젤리. 젤리 먹어야지. 김치전 안 먹어? 응? 김치전. 그 전에 배고파서. 엄마 어떡하니, 너무 힘들겠다.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민지 씨, 감사합니다. 미쳤구나. 나 저 김치전 먹는 모습 못 볼 거 같은데, 얼마나. 아, 진짜. 어우, 난 그 피곤하다. 야, 태양 너는 진짜. 복 받았다, 복 받았어. 부럽다, 야. 아, 시끄럽게 눈 straight 뻗으니까 애가 깨지. 내가 이런Б지 봤어, 야. 내 옆쪽으로 의 pork 먹 1999 exact. 아이고, 또 lowers. 아휴... 애가 없었는데 옛날처럼... 아내는 허리가 부서져라 애기 보고 집안일 하는데 봐봐 뼈밖에 안 남았잖아 진짜 힘들어서 그런 거야 힘들어서 그러는 거야 친구들을 데려온 것까지 참고 있었는데 그 늦은 시간에는 애기가 자야 될 시간인데 그런 작은 신경 하나로 인해서 제가 오빠인데 너무 서운한 감정들이 많이 생겼고 왜 이런 상황을 만드는 거지? 싶어서 되게 기분이 안 좋았어요